그녀는 잘 삽니다. 쇼핑 전문가는 아니어도 남들보다 손해 안 보고 삽니다. 여행 지식 별로 없어도 즐겁게 여행 다니고 가끔은 기분 좋게 저녁도 삽니다. 사치스러운 기분 내며 호텔 스파도 즐기고 요즘 유행하는 옷으로 괜찮은데 해봅니다. 쿠팡이 있어서 그녀는 오늘도 꽤 잘 삽니다. 그녀가 잘 사는 이유, 쿠팡. 한글자막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